이혼 아닌 이별. 옥소리씨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황수연 앵커가 앵커 부리미를 통해서 이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소리씨가 또다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박철씨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옥씨는 11년 만인 2007년에 파경을 맞았는데요. 당시 박씨는 옥소리씨가 바람을 피웠다며 옥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옥씨는 간통죄가 인정돼 지난 2008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1년 옥씨는 이탈리안 셰프 A씨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슬아의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기도 했습니다. 옥씨는 지난 2014년 방송개복기와 함께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옥씨의 남편 A씨가 간통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보도됐고 결국 옥씨는 대만으로 건너갔는데요. 그러던 중 현재 대만에서 옥씨와 A씨가 양육권을 두고 재판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옥소리씨와 결혼한 적이 없다고 말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훈 변호사와 함께 연호수 씨와 함께 더 짚어볼 분 나오셨습니다. 백현주 대중문학 전문기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옥소리씨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주말 동안 뜨거운 한 이슈였죠. 솔직히 말해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한 매체에서 남편 이탈리아 셰프의 인터뷰, SNS상 인터뷰를 공개를 함으로써 일단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고 두 사람은 양육권 분쟁, 두 사람 사이에 일남일녀가 있지 않습니까? 양육권 분쟁 중이구나까지 전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육권 소송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누가 키우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재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된 과정에서 한쪽의 아이를 그냥 두게 되면 그 자체도 상대방 쪽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 재판 진행 과정 동안은 어떻게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라. 이거를 일주일을 딱 정확하게 절반으로 남아서 3.5일씩, 아빠가 3.5일, 엄마가 3.5일.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옥소리 씨가 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옥소리 씨가 다른 부분을 떠나서 양육권에 관련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커서 양육권만큼은 꼭 본인이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건 지금 이탈리아 셰프 옥소리 씨와 같이 살았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혼 관계였던 거거든요.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분이 어쨌건 지금 다른 여자가 생겨서 간 거기 때문에 양육권은 지금으로 봐서 우리나라라면 옥소리 씨한테 갈까 하는 점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혼이 아닌 이별이었다. 그러니까 백 교수님, 우리가 옥소리 씨가 결혼한 줄, 두 번째 결혼한 줄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 인식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옥소리 씨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탈리아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어떤 그런 관념상 같이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두 사람이 박철 씨하고 옥소리 씨 이혼 이후에 가정을 꾸렸던 것만은 명확한 사실이고 두 아이를 낳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옥소리 씨가 앞으로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비결이 되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 제가 취재를 그때 박철 씨하고 이혼할 무렵에 했을 때 굉장히 딸에 대한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박철 씨가 완강하게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딸을 멀리서라도 보려고 학교 근처를 방황했던 그런 거에 대한 정황을 제가 취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에 당시 박철 씨와 옥소리 씨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운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선사 지키고 싶은가요? 아이지만 아이입니다. 사실 저 당시에 박철 씨가 옥소리 씨가 바람을 피웠다 이러면서 간통죄로 집행유예도 나오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나는 바람핑 적이 없다 옥소리 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옥소리 씨는 지금 그 당시 사건이 터졌을 당시는 지금 현재 이탈리아 셰프하고 서로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과정이었지 그때까지는 본인은 분류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파로를 출연해서 문제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옥소리 씨가 간통죄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한다라고 해서 위험법률 심판까지 제청을 해서 그때 제가 연수원단일 때였는데 간통죄가 위헌이 나올 거라고 저희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딱 한 표 차로 확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옥소리 씨가 그 당시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 옥소리 씨의 얘기가 사실일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죠.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박철 씨와는 10년 전에 이혼을 했지만 제가 6년 전까지만 해도 박철 씨를 라디오에서 DJ로 만난 적,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철 씨는 근황이 어떤가요? 우선 방송 근황은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DJ 계속 하고 있고요. 청취자들하고 소통하고 있고 중요한 건 재혼을 했습니다. 이미 한 3년 전, 2013년 무렵인데요. 한국계 미국인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따님을 굉장히 친엄마 이상으로 잘 키우고 있다. 이런 근황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하, 일단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예전부터 좀 사건, 사고 쪽으로 많이 이슈를 일으켰던 인물들 첫 번째 인물 옥소리 씨였다면 두 번째 인물 이 인물입니다. 동방신기 출신의 가수 박유천 씨 그룹 JYP의 박유천 씨가 SNS 통해서 심경을 고백했는데 또다시 논란만 일고 있습니다. 과거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신뢰를 주셔서 정말 죄송하고요. 네, 실제로 박유천 씨가 SNS를 통해서 작문에서 사과글을 남겼는데 이는 즉, 나는 이제 방송에 다시 복귀하겠다. 뭐 이런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느낌의 내용으로 읽히다 보니 지금 굉장히 네티즌들이 또 시끌시끌합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지금 박유천 씨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강간을 했다라고 성폭행을 했다라고 당했다라고 했던 여성분이 지금 또 무고죄 관련해서 국민참여재판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그것도 마무리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용이 다시 일어나보고 싶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제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날 다시 일어나보고 싶다. 이게 결국은 본인이 원래 하던 가수건 배우건 다시 컴백하고 싶다라는 뉘앙스로 읽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숙할 때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왜 SNS가 더 논란이 되냐면 예비신부만 5시간 뒤에 전혀 다른 글을 올려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박유천 씨는 다시 일어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동시에 이 예비신부 황 씨가 잘못한 거 진심으로 사과하고 평생 베풀면서 살겠다라고 해놓고서 몇 시간 뒤에 반전에 또 글을 올린 겁니다. 신경 꺼달라 남욕하면서 행복하냐 미안할 필요 전혀 없었다 이런 식의 글을 번복하면서 올리니까 너무 SNS 사항으로 감정기복에 대해서 노출을 하다 보니 오히려 박유천 씨에게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지금 박유천 씨 관련된 법적 답변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는 전부 다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고소를 했던 그 당시에 굉장히 언론의 폭발력이 컸었죠.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조직폭력배와도 관련이 있게 돈을 요구한 정황까지 있어서 실험을 선고받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폭로를 했던 여성 두 번째로 폭로를 했던 여성은 이번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본인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정확하게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나는 그때 강제로 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가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성폭행으로 인식했다는 걸로 내용을 조금 바꿨어요. 그게 어쨌건 배심원들의 마음으로 움직였고 그래서 무재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사실 지금 아직까지 이 법정 공방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 결국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또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천 씨 말고도 사실 조심스럽게 복귀에 시동을 건 또 다른 스타 한 명,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 해외 원적 도박 혐의로 무리를 일으켰던 가수 신정하신 게 관련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남자별지 못했고 솔직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쫓아보려 볼게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명명의 핑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실망으로 제가 돌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혼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복귀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백 변호사님 보셨다고요? 네,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나와서 딱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카메라와 두 명의 연예인이 보였었는데요. 그게 신정환 씨하고 탁 지우셨어요. 두 분은 컨트릭곡곡 때부터 워낙 친구이기도 하고 이 두 분의 시너지가 과거에 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2010년도에 해외 원정 도박 문제에서 원정 도박에 그친 게 아니라 그때 거짓말 논란 아프지 않았는데 댕결로 입원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대중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과연 신정환 씨의 복귀를 대중들이 용인해 줄지 그건 이제 복귀한 이후에 신정환 씨의 상황을 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겠죠. 교수님, 근데 탁 지우 씨가 그래도 유일하게 제일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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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나름 나쁘지 않은 과거에 그것만큼은 저도 장담을 못하겠는 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컴백을 결심했다라고 하는데요.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컨실리꼬꼬 뮤직비디오 참 오랜만에 봅니다. 연예계 소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티프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예계 소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